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고춧가루 양파 볶아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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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칼장 양파 호박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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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선 면 좀 뿌리기 전에 맛있겠다. 그리고 라면도. 우선 짜장라면 먼저. 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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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열라면. 오. 오. 잠깐만. 앞쪽 씨를 바꿔야할 것 같은데요. 맞죠? 김치를 얹어서. 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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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좋다 좋다 너무 바삭해요 와.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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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라고 고춧가루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지막 아주 좋아 마지막 중독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오징어 아.. 뱉어 지겄다 예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라면, 짜장라면 고민될 때는 그냥 두 개 다 먹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단데 짜파게티랑 섞으니까는 덜 닮으면서 덜 먹는 느낌 그리고 라면은 역시 배추김치 짜장라면은 파김치 아 이 조합이 기가 막히네요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뿅뿅뿅 통합!